센터는 양쪽으로 과속 방식하기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걸 한 대 못해 보셨습니다. 네, 우리 팀이 아주 슬슬 슬슬 겁니다. 다음날, 후회의 아침을 반성하는 기회입니다. 자, 이제 막 쌓이는 선생님에게 아버지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. 엄맛. 엄맛. 우리 집안 남자들은 놀라지 마라.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. 를 믿고, 없어도 이 만족입니다. 네. 정말 제가 알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. 네. 네. 여러분, 이 시간을 먼저 해줘세요. 네.